안녕하세요. 저는 거진 라라스입니다. 진이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필리핀 사람입니다. 현재 뉴질랜드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아직 한국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고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어서 매우 기붙니다. 세종학당을 통해서 한국이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공부하게 된 이유는 한국 친구들 때문입니다. 뉴질랜드의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한국 친구들은 저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었습니다. 한국 친구들은 친절하고 재미있었습니다. 특히 자기 나라에 나한 애국심과 자부심이 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종학당이 처음 생긴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가 아주 아름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듬습니다. 다듬고 자기만의 생활을 가진 문화가 있는 한국이 정말 불러섭니다. 세종학당에서 한국과 한국 음식은 한국 문화를 배우는 시간에 저는 한국의 문화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번에 한국어 가게 돼서 정말 배붙합니다. 앞으로 한국어 공부를 더 여신히 해서 한국을 늦추는 데도 많이 알고 싶습니다. 사랑해 세종학당, 사랑해 한국,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